이 무대에서는 상의 탈의까지 거침없는 파격 퍼포먼스를 보이고 SNS에선 던과 과감한 러브스타그램 중인데 집에만 가면 수도승처럼 산다는 가수 현아! 아... 우리 현아 씨는 라스 방송날 신곡이 나오는데 아, 잘 나왔어요. 이번에 돈을 억소리나게 썼다고! 아, 매번 사실 억소리나게 쓰기는 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차피 사인업 회사 들어갔으니까 그 친구가 돈이 많으니까 콘텐츠를 그렇게 아끼는 친구가 아니니까. 네 맞아요. 공부하게 해주시고 이게 인건비를 가장 많이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줄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신곡 안무 출 때마다 아령 씨가 떠올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 저도 봤어요. 그 영상! 아, 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춤을 봤는데! 야, 이제 춤쟁이니까! 그렇지, 맞아! 알잖아, 춤쟁이들이 서신끼리 알잖아.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춤 안에서 안영미랑 박나래랑 장도현이 있더라고요.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위에서 아래내려? 어어, 다 있어! 셋이 다 있어!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그 여자 솔로 화려한 가수가 안영미, 박나래랑 장도현이 있더라고요. 항상 주변에서 연결고리를 되게 많이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림프순환 춤이라고... 아, 림프순환? 림프순환? 지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미 언니랑 꼭 춤을 춰봐라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모든 안무는 이런 재밌는 이름이 있으면 잘 되더라고요. 림프순환! 다가와 댄스는 뭐야, 다가와 댄스 이름이? 다가와 댄스예요. 아, 그래? 다가와, 재밌어! 재밌어! 자, 그러면 앞에서! 네! 다가와 댄스. 네, 이렇게! 지도라도 해!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정확히 맞아요. 같이! 다가와! 같이! 다가와! 그래. 2023, 2022, 2022, 2022 equimher. 플렛 무료! 울 day! 이게 순식간에 내려가네요, 이거! 트리트amaz Scotty, 2022 그래서 ouv. 군 Сер재 Garage! 열심히 하는yk자, 지아 service 의료 Ces go. 이게 빨리 시작한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저도 좀 分 mis. 라스 모니터 후에 고쳐먹은 게 있다고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거나 제가 가끔 화가 날 때 어 귀엽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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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야겠다 자기야 화났어? 원래 평소에는 애칭을 부르기는 하는데 자기야 던아 이렇게 부르다가 효종아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했었어요 현아가 화날 때 야 효종아 이렇게 불면 약간 등골이 오싹히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을 해서 열 번에서 두 번 정도로 줄인 것 같아요 아 줄였어? 근데 사실 효종아 부를 때는 본인도 이렇게 화가 났다는 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김효종 이렇게 하면 화가 난 건데 그냥 효종아 이렇게 하면은 화가 안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방금 되게 무서웠어요 진짜 효종아 효종아 저 눈으로 하는데 효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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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촬영할 때 없어요 의상이 이렇게 손바닥 손바닥 끝인 거예요 그렇죠 한 손 한 손 끝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는 더 의상을 많이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음악방송에서 심의가 안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사나 이런 문제로 방송국 심의를 따로 만들었어요 공중파에 그러면 이거는 되겠지 하면서 클로즈업만 딱 만들어서 드렸어요 안된다 왜? 눈빛이가 야하다 눈빛이가 야하다 나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김한선 씨랑 이런 분들 그 얘기 많이 들었었죠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고 눈빛이 섹시한 거에 큰 일조라는 게 눈 밑에 점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게 싫어서 눈물점인 줄 알고 가렸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으면 야 너 운 일 많다 어른들이 그러는데 그래 나도 눈물점 있잖아요 꼬레도 젖어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나쁘지 않은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커버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현안 씨 SNS 때문에 던이 뭐 생고생을 한다고 하던데 한번 영상 해볼까요? 영상을 제가 던이다 길게 저게 이제 남친들의 모습이죠 주로 맞아요 네 남친들의 모습 뭐하고 계세요? 네 저의 인스타에 현안 인스타 뒷모습을 저거 때문에 싸이 대표님께서 둘의 일상적인 그런 편안한 모습을 좀 많이 주고 옆에서 가장 많이 보시니까 웃기셨나봐요 그게 아 그래서? 그래서 찍어주셨어요 트렌드를 다 던한테 배우신다면서요? TV를 잘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예능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모르는데 그럼 뭐해 집에서? 궁금하잖아요 집에서 저 이제 심신 안정 음악 틀어놓고 그래요? 너무 우애인데? 저는 LP의 소리가 좋아요 LP를 듣거나 손으로 하는 비즈깨기 같은 거 하고 색칠 공부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그렇구나 오늘 라스 나온 것도 이제 나 예능 뭐 나갈지 한번 알아봐줘 라고 했는데 예능 리스트를 본인이 그런 회사에 받아볼게 하더니 딱 받아서 도레미에 나가라 그리고 전 참시는 더니랑 같이 나가서 더니가 1일 매니저로 하겠다 아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자기가? 네 너는 가식 떨어서 토크가 재미가 없으니까 왜 그래? 아주 철저하게 하네 너무 대단해서 도레미는 이제 너에게 말을 시키지 않으니 엉뚱하게 가사를 맞추는 게 재밌을 거다 와 멋있다 날짜가 안 맞았고 그리고 일단 첫 번째가 라스 이번엔 라스만 해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냥 사장님 것 같아 예능을 이렇게 보더니 라스 옛날처럼 힘들지 않아? 이런 거 있어 그런 거라 어떡하지? 무슨 말을 하지? 아니? MC분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내 시간이면 끝나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네 맞아요 세금이다 그 친구가 예능 성적을 잘하네 잘하네 매니저 해도 될 거 같아 그때 왔을 때도 잘했어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 팬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업로드를 하게 된 거예요 전 최대한 자연스럽게 찍다 보니까 소스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나오면 내 남자친구는 요리사가 조회수가 높다 아니 점점 들어보니까 전이 자기애가 좀 강한 친구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현아 살롱으로 해서 내 머리를 한번 잘라라 어우 아니 아예 했는데 왜 이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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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조회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니 유튜브 중독자인가 봐요? 엄청 많이 봤네 본인이 하진 않는데 아이템이 진짜 많아요 현아 씨는 싸이 씨랑 밀당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요? 아무래도 대표님이시니까 어렵죠 싸이 씨 전화를 피하세요? 아 그럴 때 많아요 아 그래요? 아 안돼! 어떻게? 전화 받은 것도 좋더라 그래야 그래야 힘 빠질까봐 저는 핸드폰을 잘 안 쥐고 있어요 연락하고 이런 것도 연습하더라고 근데 대표님은 전화를 진짜 좋아하시고 문자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놓칠 때가 한 번 편하다 우와 이렇게 편한 거를 내가 왜 맘고생을 한번 나와보니까 한번 피해지니까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피하게 되더라구요 자주 피해요 그래서? 계속 피해다가 나중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니요? 약간 스타일이 다르다. 거니만 연락이 잘 되면 아니 근데 거니는 어떻게 연락이 돼? 핸드폰도 저기 안 주고. 제가 3층에 있으면 작업실이 5층이라서 항상 둘 다 일을 같은 공간에서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직도 관사랑이네. 사이 씨한테 지적 받을 때마다 호두숨이 나온다는 분은 뭐... 안무에 대한 지적을... 네, 조언이랑 지적이죠, 이거예요. 지적이 진짜 많으신데... 이번... 지적이 진짜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 안무으로... 제가 정말 존경하고 리스펙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꿈꿈은 본은 맞지만 오빠처럼 무대를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 그니까... 스타일링이 다르다.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나 스테이지 있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항상 오빠께서 안무를 이렇게 짜주고 싶어 하시고... 짜준거죠. 안무를 짜준거고. 그리고... 감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다 얘기해버리는 게 나아. 그죠? 한 번 이렇게 해야 안 하실 것 같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이거 해. 아직 봄이 틀렸네. 이렇게 전화가 말이 많아지. 이런 건 아니지, 이런 건 아니지. 다 딱 돼요, 진짜. 싸이 형 얘기하니까 말이 많네. 저는 싸이 대표님 안무스타일이 다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제가 이런 것도... 거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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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거의 사실은 대표님의 그런... 맞아, 그거 채용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안무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한다고 막... 이게 되게 웃기지는 않아요. 그래, 맞아. 그리고 강남스타일도... 이게 제가 하면 예쁘게 나와요. 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예쁘게 나오고... 오빠가 또 이런 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현아가 하니까 달라. 근데 제 안무에 원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왜 한 번만 하니 너무 아깝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홈 싸이 아니야. 그리고... 홈 싸이 아니야. 원래 안무는... 이렇게 해서 이건데... 갑자기 이거를... 가슴을 두 번 롤을 하고... 점프해서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홈 투 싸이야! 홈 투 싸이야! 전형적인 싸이야! 전형적인 싸이야!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언니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가보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 그렇게 싸이야! 그렇게 싸이라고! 그래서 싸이잖아, 싸이! 아니요, 형이... 싸이 형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를 반복을 해서... 가기는 시켜라! 이건데... 현나 씨랑은... 맞진 않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네가 하면 달라, 현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알겠으나! 알겠으나 괜찮습니다! 이거... 저녁 때 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게 돈인이야! 현나 씨도 작년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단받고 3년 만에 사람들에게 알린 이유가 뭐예요? 원래 5년 이상 약을 복용을 했었고... 한 10년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약을 하루도 안 빼먹고 쭉 먹었던 게 5년에서 6년 사이였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떻게든 숨겨보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숨기다가 광고 촬영 현장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과호흡이 왔군요. 과호흡도 있고... 공황장애랑 우울증도 있지만... 미주신경성 실신이 있었어요. 근데 집으로 모든 스케줄이 접히고 돌아가는데... 너무 속상한 게... 제가 쓰러진 게 속상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계셨던 이 많은 분들이... 그냥 가셨을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제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군요. 저는 거절도 잘 못해요. 스케줄 같은 거 들어오면...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본인 몸을 지키려면 거절을 해야 한다. 그리고 5분씩 쉬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처음 배우게 된 거예요. 7살 때부터... 이쪽에 연예인 생각... 맞아, 계속 하다가... 네, 하고 싶었으니까...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춤출 때 보면...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힘들 때마다 하는 훈련이 있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리고 가슴도 막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틈날 때 수시로 하는 건데... 안구 훈련이라고... 제 눈앞에 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눈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눈을 감고 해야 해요. 아, 눈을 감고? 네, 편안하게. 눈을 감고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가는 게 한 번이고... 30개까지 하면...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그렇죠. 30개까지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공항이 있으면 잘 안 돼요. 아, 오히려 어렵구나. 네, 공항이 있으면 잘 안 되는데... 천천히 20개부터 늘려가고... 최대한 집중을 해서... 5분씩... 1시간 간격으로 해주면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 김종환... 현아 씨는 권태기 같은 거 없었어요? 어, 네.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진짜... 얼마 됐죠, 지금? 5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좋아하는 거 포함은 더 되긴 한데... 만난 거는 5년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아, 5년이면 그래도 올만도 한데... 현아 씨는... 현아 씨는... 지입식 교육을 한 부분이 있다고요? 제가 질투할 만한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미리 더니에게 알려줬어요. 나는 질투 같은 거 귀엽게, 애교 있게 해주지 않을 거야. 질투의 화신이니까 나 헤라야 이렇게 딱 하면... 그런 상황을 만들질 않아서... 무서워...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함께 이렇게 붙어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옛날에는 서로 다... 더니도 멋있고 하니까 연락이 막 오잖아요. 연락... 상황들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또 내심 좋기는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구나. 네,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더니가 행동을 조금 잘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 아까 요한 씨 했죠. 네. 이렇게 하면서 누나 이거는... 이렇게 눈을 잃어버릴게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러면 안 되죠. 더니가 워낙에 스킨십이 심해요.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 안아주고 만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현아 씨가? 아니요. 그 사전에 거기까지 가지도 않게. 아예... 싹을 잘라버린다. 네. 현아 씨는 깡 신드롬이 남일 같지가 않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 노래를 비희 씨가 작사 작고 하셨는데 어디 가요, 오빠? 아, 비희가 또 이런 걸 했었어요? 오빠가 어디 가요? 이 전에 피네이션에 소속되기 전에 이전 회사에 오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선배님께서 같은 회사로 오신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잠깐 간 적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있는데 피처링을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가서 현장에서 바로 써서 주셨어요. 이 부분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네. 더니가 웃고 싶을 때 옆에 틀어놓습니다. 아, 그래요? 재밌는 곡이구나. 오빠, 오빠 어디 가요, 오빠?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놀아봐요, 오빠 하면 아, 왜? 아, 왜? 댓글이 너무 웃겨. 현아가 이 노래하고 오빠 트라우마가 생겨서 연아 사귄부터 해가지고. 잠깐만, 이게 웃기네. 깡은 중독성이라는데 이건 그냥 독성. 현아 씨가 연기 특훈을 받았었습니까? 아버님께서 원래 연극 배우가 꿈이셨는데 아, 그렇구나. 어렸을 때부터 저를 오디션을 다 아, 고개하러 다니셨어요. 연예인들에게 아버지의 영향도 있네. 네, 200번을 봤는데 500번에 다 떨어졌어요. 아, 얼마나 붙으면 안 돼? 끼가 진짜 없었고 아빠 바지 뒤에 숨어있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아빠께서 항상 집에 가는 길에 신호등이 걸리면 이 신호가 바뀌기 전에 눈물을 흘리기. 이런! 아, 오. 근데 저는 못 울고 아빠가 항상 먼저 우셔. 아버지가 그러면서 돈은 연기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빠? 울었봐요. 진짜 아빠는 정말 절실했어, 난 꿈이. 아버지가 지금 연기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있어요? 없으신데 확실히 자식 사랑이 진짜 남다르시기도 하고 제가 가장 인정받고 싶다. 아빠에게 훌륭한 딸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꿈을 꾸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도 좀 만족을 못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직 아직. 김요한 씨는 현아 씨 그 던 앞에만 가면 무장 해제가 됩니까? 그런 것 같아. 네, 그렇긴 해요. 확실히 더 편안해지고 던 소리만 들으면 굉장히 표정이 되게 좋아요. 아니 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큰일로 큰일로 미소가 그러니까요. 툭하면 온다고요. 앞에서 손 편지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아날로그적인 거를 원체 좋아하는데 제가 해외 스케줄 갔다 왔는데 냉장고 안에 손 편지가 있고 아, 냉장고 안에? 네. 편지가 차겠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꼭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나면 그걸 항상 곡으로 쓰는 습관이 있어요. 던이가. 던 씨가? 아, 싸우는 거를? 네. 근데 이게 그냥 달콤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우리들의 러브송 이런 내용이 아니고 못나게 굴고 찌질하게 굴어도 이건 다 못난 나 때문이니까 이해해 주길 바래 이런 그런 내용인데 그런 감동 코드가 있어요. 던 씨에게 보다 팬한테 더 선물을 많이 한다고요? 네. 저는 그런 것 같긴 해요. 이 정도로 선물을 많이 한다고? 아, 이게 팬들한테 선물한 거예요? 팬한테 선물한 게 이 정도입니다. 패딩을 선물했어요. 팬들한테. 패딩을? 패딩을? 아,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 저기 현아 씨가 사준 패딩을 입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도 글까지 적었어요. 춥잖아. 어디 들어가서 따뜻하게 있어. 이렇게 따뜻하게 글까지 또 적어서. 오, 대단하네. 아, 에키플렉스를 하시네. 네. 팬분들이 되려 걱정을 많이 아, 이러다 뭐 돈 처음에 거달라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많이 버니까 벌 때 받아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저와 지금까지 10년 이상 함께해 준 팬분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잘 벌고 잘 지낼 때 다 같이 잘 지내고 그저기에 팬들이 받아먹는 맛이 있겠네. 근데 이렇게 플렉스하면서 부작용도 있다면서요? 네. 저는 몰랐는데 주변에서 팬이 아닌 분들이 계셨다. 아, 나 전화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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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옛날부터 좋아했었어요. 2주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2주면은 벌써 한 무대가 10번 정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네 번째부터 다른 분들이 막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원래 오시던 팬분들이 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딱 그래서 저분이 아니라 저는 주지 마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으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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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